안녕하세요. 연우리형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알아볼 건데요. non-plus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not의 뜻이고요. plus. 더 하는 거예요. 더 할 게 없어요. 더 할 말도 없고 더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P8, AT로 끝나면 보통 전전이라 그러죠. 여기 강세가 들어가는 거죠. AT로 끝나면 전전은 문명의 강세. XP8, 이 P는 파이어스가 경건한 거죠. 그래서 뭔가 죄를 지은 거 이런 거를 파이어스, 이거는 경건한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지원해갖고 경건하게 만드는 거, 죄를 용서받는 거, 보상하는 거,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를 보기로 하죠. 먼저 문제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는지 보죠. 읽어볼까요. 우선 난 모의 뜻으로 파나마의 핵주먹 로베르트 듀란 아시죠? 핵주먹. 요즘 영화도 새로 나왔던데 슈가를의 레나드와의 재대결에서 핵을 놓고 나중에 붙기도 하죠. 노모 마스, 이거 스페인어예요. 노모 라는 뜻이죠.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이 두 번째 다시 대결을 해서 말한 것이나 우리가 뭐 말을 못하겠다 그랬을 때 에러라스 포 월스 이렇게 쓰죠. 에러라스도 이게 더는 비슷하게 더는 플러스가 아니다. 걔가 이거 냄새를 잃어버려갖고 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게 없는 거죠. 걔가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사냥개가 아유 냄새를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이런 뜻의 동사를 플러스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A에 들어갈 단어를 빈칸 B에 들어갈 단어를 이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고르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이서벨, do you know what time it is 몇 시인지 알아? 보스, 영스터, 두 젊은이는 쇼킹, 쇼킹했던 거죠. they lost all travel. 시간대를 완전히 시간을 잇고 있었다. it was as Raymond's presence. Raymond's가 갑자기 존재한 거예요. 모습이 이제 보여주듯이 well past, well은 한참 지난 거예요. 금지 시간인 거죠. 원래는 이게 통행금지, 인경 이런 뜻을 쓰는데 con은 cover예요. few는 불이에요. 옛날에는 밤 몇 시 넘으면 불 다 끄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요즘도 불 끄잖아요. 방아가 이제. 근데 여기는 상당히 이른 시간이죠. 금지 시간이라고 그냥 하면 돼요. 아이고, t가 빠졌네요. 오타네요. past가 오타입니다. past가 아니고, past예요. 오타. 그리고, well은 한참 지난 거죠. totally, 완전히, by lay unexpected, 예측 못했던 등장인 거죠. 두 장의 non-plus인 거죠. non-plus. 어찌할 바를 모르고, isabel and could not help, admiring Jerry's pose. pose는 이게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리 딱 잡고 있는 거예요. pose를 취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pose. pose. 요거는 침착, 냉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 냉정한 거, 침착한 것에 대해서 경탄할 수밖에 없었다. 경탄하는 걸 피할 수가 없었다죠. 헬프는. I'm terribly sorry, Mr. Dakoda.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그는 try to, 두 손을 합쳐 come together, tell it, try to, 비비는 거예요. 두 손을 비비듯이, 회개하는 듯이, 니우치는 듯이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rising to his feet. 저는 여러 번 했던 거죠. 힘이 어디로 가느냐. 다리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니까, 일어선 거예요. rising to, one's feet. 많이 쓰이는 거죠. It's all my fault. 제 잘못이에요. May I, by asking you, both, you both, to join me. 저와 함께, 빠르게 점심이라도 함께 함으로써, 제가 속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사벨 캐슨 인플로링. 플로링. 이게 우는 거죠. 애타는, 애원하듯이 아빠를 쳐다본 거죠. but he had other ideas.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I'm sorry, he decreased on it. 냉정하게 짤른 거죠. 미안한데, we have had enough probability. 우리가 one weekend, 한 주말을 사소한 일에 너무 했어. 이런 거죠. 이사벨's got a full schedule of Homer. 숙제가 full schedule이요. including a very important seminar paper 를 포함해서 젤리는 nothing, if not resilient, 질리언트. 리는 100이고요. 사람이 이렇게 쭉 쳐졌던 게 다시 되튀는 거예요. 되튀는 거. 쾌활한, 쾌활한 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주 쾌활해. 이런 거죠. if you are thinking of a report from my dad. 아버지에게 보낼 수 있는 리포트 생각하면요. she delivered it last week. 지난주에 이미 냈어요. 이런 거죠. 자, 1번은 아까 non-plus 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과거 분사니까 non-plused, plused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expose는 노출은, 바깥에 놓는 거. pose, pose. 아까 pose에서도 나왔죠. position하고 똑같아요. ex, palette는 drive. 내쫓는 거,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내쫓는 거. 그 다음에 ex, punge. punge는 punk. 아, 막 찔러갖고 거기서 집어내는 거, 잘라내는 거예요. 삭제하다 이 뜻이죠. excuse는 원인이 된 것을 없애버리는 거. 나쁜 원인을 없애버리는 거죠. 나의 나쁜 점을 없애버리다. 용서하다 이거고, 타동서로만 쓰입니다. exp8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나쁜 것을 제거해서 경건하게 하다. 그래서 보상하다. 속죄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근데 excuse는 안 됩니다. 좀 내려가 보죠. 어휘, 커피, 통행금리령, 만종, 인경 그러는 거고, 기대시간, 외출금지시간, 여기서는 사실 기대시간에 가까워요. 커브리, 커브리, 이렇게 고대 브로우스는 커버로 쓰였고, feu는 fire예요. 그래서 feu가 불이고, 이거 불이라고 보면 돼요. 커버, 덮는 데서. poise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척, 냉정한 자세. 그 똑바른 자세에 태어나라는 평형, 균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간혹 가다는 그 자리에 있는 데서 어중감한 그런 뜻으로 쓰이고, contrite는 깊이 리우치며, contrite는 리우치는 통안의 회개하는 건데, 함께, 테레레가 둘러 비비는 거예요. 두 손을 합쳐서 비비는 거에서 온 거죠. frivolity, 경솔, 그 다음에 resilient, 데티는 탄력이 있는 그런 의미에서 곧 회복하는 쾌활한인 거죠. 이 난감한 상황에서 아주 쾌활해진 거죠. 이건 그래서 리는 백이고요. silly레, silly레 같은 뜻이에요. leap, 튀는 거,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resilient는 salient, 두드러진과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nothing if not, resilient, 아주 케어란. 다른 건 몰라도 회복성이 강화되는 거죠. nothing if not은 저번에도 다뤘고, 원래 또 찾아보면 자세히 나올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x-pel, x는 바깥이고, 펠레레가 드라이브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방출하는 거. 따라서 제명도 되고, 면직시키더라도 돼요. 밖으로, 그 다음에 펠, 몰아내는 거. 드라이브 하는 거죠. x-ponge, punk, 펑게레가 팍 찔리는 거. 찔러 찍어내는 거에서 온 거예요. 찔러서 아우트 시키는 거죠. non-process,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다. 명사로는 당혹, 난처한 지경인데, 더 이상 플러스해서 할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에러러스도 상향계가 냄새를 잃고, 더 할 게 없는 거죠. 황당한 거죠. 본문에서는 totally non-processed, by가 있으니까, 분사그문인데, 여기 주어가 이사벨이잖아요. 여기 뒤에가. 수동이고, 수동이니까 과거분상이 non-processed를 써야 돼요. excuse, 용서하다. 그런데 이거 타동사로만 쓰는 거예요. cause, 잘못된 원인을 없애게 하는 데서 온 단어예요. 그에 비해서 expiate는 죄의 잘못을 보상하다. 이 죄나들을 볼충하다. 보상, 벌충. 시던에서 거룩하게 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may I expiate by asking you both 두 사람에게 어쩌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excuse는 타동사로만 쓰이는데, expiate는 보통 타동사라고 우리 사전에 나와있지만, 주로 타동사로 쓰이지만 간혹 자동사로도 쓰여요. 이것도 지금 자동사로 쓰인 예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